최근에 우리주에서는 이안관리 봉사 1차적 접수처리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경영 환경의 새 고지를 부단히 개척하면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새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전주 정법대호 교양정돈 사업교류추진회가 21일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서는 20일 도나시 공안국 교통경찰 대대와 함께 도나시 관지진에서 아름다운 향천행 교통안전 순회선전 활동 가동식을 거행했습니다. 연결시 위생건강국에 따른 연결시에서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품은 목전 공인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운데 안전성이 가장 높은 위험으로써 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각한 불량 반응이 없었습니다. 5월 연결시 백신 공급은 비교적 충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3월 열 하루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내 우리주에서는 경영환경 최적화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관건 조치와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하고 이양관리봉사 1차적 접수처리 계획을 전면심하고 경영환경의 새 고지를 부단히 개척하면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새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동북아 광전기 산업단지 대상 현장에서 시공 일꾼들이 한창 긴장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총 부지 면적이 12.26헥타르이고 계획 투자는 5억 8,500만 원에 달하며 표준화 작업장 16채를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생산, 상무, 생활 세 부분이 포함되고 현대화 다기능을 일체로 집계된 량환 창업환경과 발전 공간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 책임자는 대상이 착취된 이래 기업에서는 나사로운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모식 봉사를 향수할 수 있어 훈춘의 착지에 발전하려는 신심을 더 확고히 굳히게 됐다고 표했습니다. 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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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량원 경영 환경은 기업 운행의 안정기와 가속기입니다. 올해 훈춘시는 단단한 핵 봉사로 인류의 경영 환경을 구축해 대상 건세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켰고 기업 발전의 공간을 확장하는 데 기회를 창조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심부름꾼 시계 봉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안도현에서는 기업 봉사 강도를 확대하고 녹색 통로를 적극 개통해 사전에 개입하고 대상 전기 자료, 수속을 적극 제공하면서 대상 기업과 관련 단위와의 교량 연기를 구축했습니다. 자동차 상장을 발전시켰고 전기자로 각종의 사전기 자료는 오늘의 사전기업을 통해 취소와 variety의 경영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한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혜택을 주고 기업에 도움을 주며 기업을 안정시키는 양호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우리주에서는 연변주 경영환경건설 감독관리 자맹 방법을 출범하고 독찰 대상, 의료형 절차, 방식, 결과 운영 및 신고지법 경로와 처리 절차를 명확했으며 비교적 완비된 경영환경건설 시험평가 체계를 건설했습니다. 또 주연성환경판공실과 상회업정협회의 소통연계 제도를 연구 제정해 제도로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는 교량관 유대를 구축했습니다. 전주정법대호 교양정돈 사업교류추진회가 21일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부서기이고 주당위 정법위원회 서기이며 주정법대호 교양정돈 지도소조 부조장인 강방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성급 제9지도조 종합조율 전문반 책임자 장홍글이 회의에 참석해 지도했습니다. 강방은 정법대호 교양정돈 조사, 시정, 정돈, 개선 사업을 잘 틀어줄 때 대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반드시 제대로 관찰하고 학습 교양을 교양정돈의 전반 과정에 관찰시키며 당사 교육을 인솔로 하고 정치교양, 경시교양, 용모범교양과 조사, 시정, 정돈, 개선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학습으로 조사 개선을 촉구하고 학습하면서 개선해야 합니다. 정치 인도를 반드시 정확하게 시달해야 합니다. 주 교양정돈 판공실에서는 이미 자체로 조사하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조사를 받으면 엄격히 처리하는 정책해독 양성회를 소집해 주황 우리성 정법대호 교양정돈에서 자체로 조사하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조사를 받으면 엄격히 처리하는 정책에 대해 자세한 해독을 진행했습니다. 각 현시 각 단위 주요 책임 동지 그리고 교양정돈 판공실 성원들은 강사 직책을 절실히 짊어지고 조속히 정책을 본 단위 매 정법 간부 경찰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압력 전도를 반드시 층층이시다라고 교양정돈을 제1책임자 공정으로 간주하며 지도를 강화하고 앞장서 지휘하며 중요사업을 직접 포치하고 중대 문제를 직접 물어보며 중요사건을 직접 감독 처리해 층층이 암벽을 전도하고 층층이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문제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것을 반드시 실제시다라고 7가지 조사 요구에 따라 관련 두드러진 문제와 단서에 대해 크게 내막을 폭로하고 크게 조사 정도라며 본 현시 본 단위의 정황을 두처리 조사하고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감독 지도 맞이 준비를 반드시 잘하고 재반 준비 삽을 고품질로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부주장이고 주공안국 국장이며 주정법대어 교양정돈 지도소족 부주장인 백혜가 사회했습니다. 주중구비민법원 원장 유성길, 주당위정법위원회, 주직속정법부문 관련 동지와 교양정돈 반공실 주임이 주회장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각 현시 당위 정법위원회, 정법 각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교양정돈 반공실 주임들이 부회장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도나시 교양정돈 반공실 왕청현 사법국 훈춘시 인민법원에서 각기 회의에서 사업교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우리주 정법대어 교양정돈 조사, 시정, 정돈 개선 관련 문제를 통보했습니다. 주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는 21일 안전생산 긴급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전성 관련 회의 정신을 실화하고 목전 우리주 안전생산 형세를 분석하고 연구 판단했으며 안전방범사업을 강화할 때 대해 포치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풍도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풍도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봄철 농업생산의 실제와 결부에 선전과 방범사업을 강화하고 감독사업의 힘써 도로교통 안전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에서는 주 안전생산위원회의 도로교통 분야 전문정돈 행동 포치에 따라 중점 시간대와 중점 차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자의 안전방범 책임을 엄격히 시달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감독, 관리, 집법 및 기층과 기초 등 절차에서 도로교통 분야 안전 우환 정돈을 전문 강화해 우주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시공, 관광지, 위험화학품, 광산 등 중점 업종 분야 안전생산 재반사업을 정괄적으로 틀어주고 학교, 병원, 양로원, 상가 등 인원밀집 장소 소방안전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삼림방화사업의 깊은 중실을 돌리는 한편 재반 응급 준비를 잘해 우리조 안전생산 형태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주응급관리국, 공안국, 교통운수국, 농업농천국 등 단위의 주요 책임자들이 각자 업종 직책에 근거해 관련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당사 학습교육 주당위 선정강연단 성원이고 주당위 당사연구실 부주임이며 부연구원인 장홍이 일정 훈춘시에서 선정강연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장홍은 백년 분투의 길 새 여정 개척을 주제로 당사 학습교육 동원회의에서 스컴평 총서기가 한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터득하는 것을 둘러싸고 전당에서 당사 학습교육을 전개하는 중대 의의를 깊이 있게 서술했으며, 백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휘강한 여정과 이룩한 성과 등에 대해 개통적으로 돌이켜보면서 당사 학습교육의 주요 내용과 중점 임무를 전면 소개했습니다. 보고는 주제가 선명하고 시야가 넓으며 정치적 높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깊이도 있어 훈춘에서 당사 학습교육을 조직 전개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훈춘시 당위 서기인 진승이 선정강연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남창익 조선족 연결현 사람 1932년 5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 1933년 초 연결현 반열유격대가 구성된 후 제2지대 정치 지도원직을 맡았습니다. 1934년 3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가 성립될 때 제3탄 정치위원직을 맡았으며 부대를 이끌고 왕청하마탕, 대황구, 요영구 등지를 전전하면서 적들과 항열유격전을 펼쳤습니다. 1934년 9월 8일 부대를 이끌고 왕청현 하마탕을 습격하다가 영영이 희생됐습니다. 주공항구 교통경찰지대에서는 20일 도나시 공항구 교통경찰대대와 함께 도나시 관지진에서 아름다운 향촌행 교통안전 순회선정 활동 가동식을 거행했습니다. 가동식에서 교통경찰과 문외배우들은 아름다운 향촌행, 한계 헬멧, 한계 벨트 등 주제를 둘러싸고 노래, 춤, 교통지휘 제조 등 다양한 종목들을 선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또 헬멧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 지식 관련 퀴즈 풀기도 추가해 교통안전 선전 효과를 높였습니다. 주최 측은 또 헬멧 착용 통계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서 전주가급 교통경찰 부문들에서는 선전 자료 8천 여부를 발부하고 선전 전시판 64개, 현수막 102개를 설치했으며 농촌 선전방송 56차례를 진행했습니다. 2020, 2021년 열공급이 4월 20일에 결속됐습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이번 열공급 기간 전반 정황이 평온한 가운데 전주적으로 대면적의 열공급 중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군중 신고율이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열공급이 결속된 후 각현시 열공급 주관 부문에서는 각 열공급 기업들에서 지난 열공급 기간 발견된 문제들을 제때 처리함과 아울러 열공급 설비에 대해 점검 보수함으로써 다음 열공급 기간에 열공급 질을 제고하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3월 9일부터 연길시 광범한 시민들이 자원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각한 불량 반응이 없었습니다. 5월 연길시 백신 공급은 비교적 충족합니다. 연길시 위생건강국에 따르면 연길시에서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품은 국약중생과 북경과흥 두 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서 불활성화 백신에 속하며 먹전 공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에서 안전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이 백신은 국외에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 앤 존슨 백신과 뚜렷이 구별되고 부동한 유형의 백신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도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억대를 접종했는데 아직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각한 불량 반응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제1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기술 지침에는 평소 신체가 건강한 60세 이상의 노인 혹은 만성 질병을 앓고 있지만 약을 복용해 통지가 가능한 군체는 모두 접종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성, 케톤산증 혹은 고혈압 뇌질환 군중들은 접종할 수 없습니다. 연결시 위생건강국 측은 사회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받는 이라는 소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목전 전국 각지에서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내 각 백신 생산 공장에서 연장 근무를 하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백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인당 2대 접종하며 2대 접종 간격은 3주 내지 8주입니다. 연결시에는 부분적 시민들이 이미 첫 번째 접종을 진행했고 현재 두 번째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문에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내심하게 기다리길 바라면서 두 번째 접종이 8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연결시 위생건강국 3등군은 백신 접종이 전염병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조치기에 광범한 시민들이 될수록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단행간의 발굴 작업을 통해 고고 인원들은 도문시 장안진 마반촌에서 금나라 말기 지방할거 정권인 동하국 문화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일전 마반촌 산성 유적지는 2020년도 전국 10대 고고학 발견에 선정됐습니다. 마반촌 산성 유적지는 도문시 장안진 마반촌 남부에 독립된 산채 위에 있고 북동남 3면이 불화 통화에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으로 연결시 구역과의 거리가 5km도 되지 않습니다. 2013년 길림성 문물 고고학 연구소에서는 사업팀을 묻고 이 유적지에 대해 8년간의 주동성 고고학 발굴 작업을 펼치면서 루게로 6,405평방미터의 면적에서 발굴해 각종 유물 5천여 점을 출토해냈습니다. 확인된 유적지에는 두 기의 문화유적이 포함됐습니다. 그 중 말기 유적은 금나라 말기 지방할거 정권인 동하국으로 동하국 남경성 예터입니다. 조기 유적의 년대는 기원 7, 8세기 사이입니다. 마반촌 산성 유적지의 고고학 발굴은 동하국 유물 고고학 사업의 공백을 메웠고 우리나라와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형성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연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별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